안녕하십니까. 소송은 양산 통도사, 검수함에서 수행 중인 사문관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반야신경에 대한 책을 두 권 출판하여 22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작년 연말에 올해의 인상 깊은 책 12권을 선정하면서 그 기사 첫머리에 간정선임의 반야신경정에는 올해 읽은 책 중 가장 강력한 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작년에 부산불교방송국과 불교방송국 서울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30분간씩 두 번 인터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야신경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받고 오늘 이렇게 방송국에 나왔습니다. 평소 불교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의 불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송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야신경은 반야재해를 완성할 수 있는 수행방법의 핵심을 말해주는 경입니다. 소송이 쓴 책의 제목은 반야신경정혜와 반야신경무슨말을 하고있나입니다. 반야신경이 무슨 말을 하고있나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다 반야신경은 반야재해를 완성할 수 있는 수행방법의 핵심을 말해주는 경이라는 사실과 반야신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반야신경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경입니다. 웬만한 불자라면 반야신경을 다 외웁니다. 하지만 반야신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고 물으면 그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정답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할 수 없을까요?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에는 경의 핵심 내용이 다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경의 핵심 내용이 다 빠져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경은 그 경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은 그 메시지를 알 수 없도록 핵심 내용을 다 잘라내버리고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한용권은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지혜로운이 한용한 반야신경은 역시 안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이 나는데 그 본문의 한자수는 630자입니다. 그러나 현장법사가 번역한 반야신경의 본문의 한자수는 260자입니다. 지혜로운이 번역한 반야신경에 비해서 약 60%의 내용을 잘라내버리고 현장선님이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그 잘라낸 부분에 반야신경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앞뒤 문장의 의미가 연결이 잘 안되죠.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경이 되어버린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42년생인 소성의 대학선배가 있습니다. 옥치담이라는 분인데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때 못 푸는 수학문제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난데 독서도 많이 해서 책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분이 대학연락인대 반야신경에 대한 책을 접하고 반야신경에 꽂혀서 약 60년 동안 반야신경 해설서를 모으고 읽은 것이 37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소성이 그 반야신경 해설서들 중에서 한 권을 추천하라고 하면 누구의 책을 추천하겠느냐고 물으니 추천해줄 만한 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7권의 해설서를 다 읽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경이 반야신경입니다. 소성이 반야신경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데에는 약 15년이 걸렸습니다.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토굴에 들어앉아서 하루 종일 8종류의 반야신경 한욕본과 산스크리트본을 붙들고 실험해서 반야신경을 최초로 제대로 번역해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고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반야신경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반야신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는 저의 책 이름입니다. 저와 잘 아는 스님은 반야신경은 도를 깨달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도를 열 번 깨달아도 반야신경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를 깨달았다고 말하는 도인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반야신경을 알아들으신 말로 번역해놓은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야신경의 뜻을 아는 것은 언어의 영역이지 도의 영역이 아닙니다. 반야신경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의 방법의 핵심을 간단히 말해놓은 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느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경의 제목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봅시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서 반야는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다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은 전에 아니고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반야 바라밀다는 완성이라는 뜻이다. 즉, 반야 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야 바라밀다 신경에서의 이 심은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문자 그대로 딱 번역을 하면 지혜의 완성의 핵심의 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 방법의 핵심을 말해주는 경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반야 신경 제목의 이러한 뜻을 절대로 모르도록 반야 바라밀다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반야 바라밀다를 도피안으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도피안은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또 반야 바라밀다 신경할 때 이 심을 마음으로 해석을 해서 마치 반야 신경의 마음을 노래해놓은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당나라 때부터 반야 신경을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온 것이 전통입니다. 중국의 역경가들은 반야 신경을 하문어로 번역하면서 끝을 절대로 모르도록 번역해놓았습니다. 반야 신경이 마치 주문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죠. 또 실제로 시대 신주라는 번역을 해놓았는데 시대 신주로 번역을 해놓은 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잘못 번역해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혜를 완성하는 이 수행법은 정말로 신비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시대 신주 시대 신주는 주는 주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주는 산스크리트 만트라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만트라는 주문이 아니라 수행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법으로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가들은 반야 신경을 주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주문 주차를 써서 시대 신주로 번역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중국의 현장법사가 반야 신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경의 약 60%의 내용을 잘라내버리고 번역했죠. 그 잘라낸 부분에 반야 신경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반야 신경은 어느 누구도 말이 되게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번역해놓은 것은 없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없었고 일본 티베트 영국 미국 독일 등에도 없었습니다. 반야 신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그 뜻을 알 수 없도록 번역해놓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번역해놓았죠? 중국의 현장법사가 그렇게 번역해놓았습니다. 그럼 현장법사는 왜 반야 신경을 그렇게 번역해놓았을까요? 저는 스카 부처님 불교와 다른 중국 불교를 확립하여 중국이 불교의 종주국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해놓았다고 봅니다. 스카 부처님보다 중국의 천태지휘대사나 육조 해냉 등의 선사들을 더 높이 받들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해놓았다고 봅니다. 중국 왕실에서는 유교나 도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중국이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 부처님 불교와 완전히 다른 중국의 화목 불교와 선불교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철학, 종교, 사상, 문학 분야에서 인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화주의의 발랍으로 자신들이 불교의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스카 부처님 불교를 왜곡하여 중국의 독자적인 불교를 하나 만들어낸 것이 화막 불교이고 중국 선불교입니다. 화막 불교와 중국 선불교의 주인공들은 다 중국인들이지요. 스카 부처님은 중국 불교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선사들은 스카 부처님 법에 소성법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부처님 법을 찝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불교의 최상성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 중국이 불교의 종주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뒤 중국 불교는 사람들이 스카 부처님 불교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처님 불교를 알면 중국 선불교를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중국 선불교는 유아 불교이고 스카 부처님 불교는 그 반대인 무아 불교입니다. 중국 선불교는 자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불교이고 부처님 불교는 자성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불교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불교는 정반대의 교리를 가진 불교이죠. 교리가 다른만큼 그 수행법도 다릅니다. 그러니 반나신경에서 스카 부처님의 수행법을 말해놓은 부분을 다 잘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반나신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소성의 반나신경이 유튜브 강의를 들은 분이나 소성이 15년간 통월에 들어앉아서 저술하여 출판한 책인 반나신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를 읽은 사람이 아니면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나신경은 반나신경을 완성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나신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합니까? 오온 즉 존재의 다섯요소 색수상행식을 관찰하여 그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을 꿰뚫어봐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나신경을 완성하여 또 일체 고액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반나신경이란 어떤 것입니까? 반나신경이 어떤 것이냐? 이 참질문도 답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혜라고 하고 넘어가는데 그 지혜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혜 또 성경에 있는 지혜 또 탈모되어 있는 지혜 뭐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같은 것인지 그것을 참 알기가 모호하죠. 지혜 그래서 저는 반나재 반나재 자신을 밝게 하는 것 자신을 밝게 하는 것 부처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을 무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아 이때 아는 아트만 아트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트만 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자성 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예. 그래서 아트만은 한문으로 번역할 때 자성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 이라는 말이고 예. 무자성 이라는 말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몸과 마음이 있을 뿐 또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이 있을 뿐 예.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예.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부처님의 무화법입니다. 그래서 무화의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게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 이라는 이 뜻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 예. 조견 조견 은 꿰뚫어본다는 뜻입니다. 조견 조견 오온 오온이 개공 다 공임 여기인데 실제로 정확하게 번역된 것은 아니고요. 조견 오온 자승 개공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인데 자승을 중국에서 빼버린 것이죠.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오온은 다 그 자승이 없는 것들이다 라고 번역하면 오온 개공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조견 오온 개공 이라는 말은 오온 오온 색수상행식 속수상행식은 색은 몸의 물질현상 수는 느낌 상은 인식 우리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색수상행 행은 업지음으로 저는 번역을 합니다. 업지음 그 다음에 식은 의식 이것은 다 이것을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고 저는 존재의 다섯 요소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존재의 다섯 요소 이것들은 다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조견 오온 자승 개공 인데 자승을 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딱 깨뜨려 보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라는 것이 도일체 고액입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 행침받야바라밀다 시로 시작하는데요. 관자재보살을 우리는 흔히 관재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관자재보살은 관은 관찰이라는 뜻이고 자재는 자유자재라는 뜻입니다. 관자재할 때 이 자재는 산스그리트 이스바라 이스바라를 번역한 것인데 이스바라는 자유자재한 능통한 능숙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관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보살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행침받야바라밀다 시 되어 있는데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받야바라밀다 이어서 받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혜라는 뜻이고 바라밀다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은 심받냐 하면 깊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뜻입니다. 네. 오온이 다 공함을 오온의 자성이 다 공함을 오온의 실체가 없음을 조견하고서 깨뜨려 보고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이거는요 해탈을 했다 열반을 승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육도윤회를 하지 않고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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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는데요. 여기 이 밭냐신경에 우리는 등장하는 인물이 현재 지금 간자제보사라고 사리자만 나와있습니다. 사리만 나와있는데 실제는 부처님도 등장을 합니다. 부처님도 등장을 하는데 이 밭냐신경은 전체 구조가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간자제보살 이 조견 오온 개공 하고서 도일체 고액을 하고 난 그 순간에 사리자가 사리자가 부처님의 부처님의 어떤 어떤 뜻을 있죠. 딱 갑질을 하고 간자제보살한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 간자제보살님이셔 간자제보살님이셔 반야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하려고 하는 선남자 선녀가 있을 때 그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까? 운하수행 운하수행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간자제보살이 답을 해주는 행식이죠. 그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는 오온을 오온 색수상 행식이 있죠. 을 잘 관찰해서 있죠.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꿰뚫어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온을 관찰하는 것을 흔히 사람들이 관찰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이 관찰이 한두 번 관찰한다고 되는게 아니고요. 어디 선원이나 선방에 들어가서 있죠. 하루에 적어도 네 다섯 시간 이상 집중을 해서 있죠. 산매 상태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산매 상태에서 그래서 관찰을 해야 된다. 색수상 행식을 관찰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색의 해석이 상당히 좀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색을 물질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해버리거나 안 가나면 몸이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색은 몸의 물질 현상 몸의 물질 현상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번역해야 되느냐 이러면 안경이 있죠. 안경이 잡안경이 있습니다. 잡안경이 46경에 보면요.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 어떤 것인지 있죠. 이 오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색에 대한 정의를 보면 다 같이 해놨습니다. 만약 부딪히거나 걸릴 수 있고 쪼갤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색 즉 몸의 물질 현상의 덩어리라고 한다. 부딪히거나 걸리는 것으로서 손 돌 막대기 칼 차가움 따뜻함 목마름 굶주림 목이나 등에 와 같은 온갖 독충들 또 바람 삐 등에 부딪히는 것들을 부딪히고 걸리는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부딪히고 걸리는 것들이 몸의 물질 현상의 덩어리이다. 몸의 물질 현상의 덩어리는 계속 변하여 고정된 것이 없는 것들이고 괴로운 것들이며 변하기 쉬운 것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즉 이 색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요소 중에서 형태를 갖고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딪히고 걸리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또 중앙경 제 28경에서는 부처님은 색과 색온에 대해 다음같이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색온인가 색온은 이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고 사대가 만들어낸 색이다. 이런 것들을 색온이라고 한다. 그것도 말해 놨고요. 바로 뒤에 있죠. 어떤 것을 색이라고 하는가. 색이란 몸의 추움도 새기고 더움도 새기며 배고픔도 새기고 목마름도 색이다. 목마름도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또 뒤에 있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것이 몸의 물질 현상의 덩어리인가. 조금 전에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사대로 이루어진 몸이고 사대가 만들어낸 몸의 물질 현상이다. 이것이 색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색은 그냥 물질 또는 몸이라고 번역해서는 안되고 있죠. 몸의 물질 현상 이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있죠. 전 세계의 모든 불경 번역가들은 이 색을 그냥 물질로 번역해 가 있죠. 그냥 일반 물질 일반 물질로 확대를 해가 있죠. 의미를 확대 해석해서 부처님이 마치 온갖 우주의 온 우주만상을 다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해석을 많이들 해놓은 데 있죠. 그렇게 되면 영 부처님 뜻하고는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부처님은 일반 물질을 관찰하는 그런 과학자가 아니라 있죠. 자기 자신을 관찰해가는 수행자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이 나란 어떤 것인가 나란 과연 있는 것인가 나라는 실체는 어떤 놈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 가고 있죠. 그것을 관찰해가는 그런 분이 있죠. 그런 수행 관찰 수행을 하는 분이 석가 부처님 이 말이죠. 그 관찰한 결과 나라고 할만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있죠. 깨달음으로써 도일체 고역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자성개공 오온 자성개공 인데 있죠. 오온은 다 개는 다라는 뜻입니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자성은 다른 말로 실체입니다. 실체 있죠. 자성은 원래 산스크리트의 스바바바 스바바바 스바바반데 있죠. 스바바바는 자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실체로 번역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오온은 다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라는 뜻이 있죠. 오온 자성개공 의 뜻입니다. 여기서 중국에서 반야신경을 번역하면서 있죠. 자성을 반드시 이해야되는데 자성을 빼버리고 있죠. 오온 자성개공 을 오옹개공 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왜 중국에서 자성을 뺐는가 그건 자성이 없다. 이러면 중국 선불교 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왜 중국 선불교는 자성 자리를 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견성 견성을 하는 것 있죠. 견성이라는 것은 자성 자리를 본다 이런 뜻이죠. 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견성 자성 자리를 보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고 해버리면 있죠. 그래서 자성 자리를 쏙 빼버리는 거죠. 빼는데 그래서 자성이 들어가야 맞다 라는 거죠. 산스 그리트하고 대절해 오면 반드시 자성이 들어가야 되고 현장 선임은 자성을 빼버리고 있죠. 고마라즈비라는 분이 있죠. 이분도 반장신경을 분양하면서 자성을 빼버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자성 또는 체성 이라는 말로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반장신경에는 자성 이것을 빠진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있죠. 그래서 도일체 고액을 했을 때 사리자가 질문을 했죠. 아 관자제보살님이시요. 선남자 선녀인이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관자제보살이 있죠.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 선남자 선녀인이 지혜를 완성 하고자 하면 그들은 오온을 오온을 삼매 상태에서 오온을 잘 관찰해서 있죠. 그것들이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깨뜨려 봐야 된다. 그러면 지혜가 완성이 된다. 이런 의미로 있죠.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현장 법사가 반야신경을 번역하면서 그 질문과 답변 부분을 잘라내서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법사의 반야신경이 있죠. 260자 이 속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죠. 그러면 사실은 잘라내버린 이 부분이 반야신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반야신경의 메시지입니다. 반야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 방법이 있죠. 일려주는 말해주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잘라내버린 거죠. 왜 잘라냈는가 하는 것은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게 있죠. 중국 선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수행 방법과 선을 닦는 방법과 있죠. 지금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행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죠. 저도 옛날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두를 타파해서 있죠. 화두를 깨뚫어 쓰죠. 부처님이 되었다. 이렇게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쓰죠. 견성. 자성자료를 봐서 자성자료를 봐서 부처가 되었다. 그 말이 견성성불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성 따위는 없다. 자성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있죠.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반야 지혜가 완성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성자리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선불교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야 지혜를 완성하는 이 수행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것 되면 견성성불은 있죠. 성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볼 자성자리가 없다는 것을 있죠. 자성자리 따위는 아트만 따위는 있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있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는 이유가 있죠. 자성자리를 보는 것 있죠. 이거는 정반대 개념이거든요. 완이 충돌하는 상중하는 개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 있죠. 중국 선불교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야 신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날라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반야 신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있죠.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공이라 했다가 뭐 맘살이라 했다가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공도 아니고 맘살이 다 하고 있죠. 이 반야 신경은 무아의 진리를 깨뜨려 보면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딱 깨뜨려 보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이죠. 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나 나라고 지금 우리 각자 머릿속에는 나라고 하는 것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독해서 네가 나를 무시해서 네가 나를 쳐서 항상 그 부딪히는 그 안에 내 의식 속에 나라는 이 의식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식으로 인해서 있죠. 예. 모든 충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죠. 예. 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내기 위해서 있죠. 안간힘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인데 부처님이 다 관찰을 해보니까 있죠. 세계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있죠. 수상행식에도 나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더라라는 이것이 있죠. 오온개공입니다. 오온개공. 조겐 오온개공 있죠. 그런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딱 깨트려보는 순간에 있죠.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죠. 예. 나라는 것이 있죠. 나라는 것이 딱 없어짐으로 인해서 있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것이고 우리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있죠. 사실은 이 나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나라는 여놈을 지켜내기 위해서 있죠. 우리가 굉장히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이죠. 나. 나와 나의 것 있죠. 나와 나의 것. 이것을 우리는 지켜내고 있죠. 보존하고 있죠. 더 크게 확대를 하고 있죠. 확대 재생산을 해내는 있죠. 그것이 이 모든 생명체에 있죠. 이 세상의 온 있죠. 어떤 목적입니다. 역사적 사명이죠. 나를 지켜내는 것이죠. 나를 지켜내고 예. 나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있죠. 나의 또 자손을 있죠. 만들어서 계속 있죠. 나라고 하는 여놈을 유지시키는 것 있죠. 예. 영원히 계속 지켜내는 이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과제고 그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여기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의식상에 의식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그거는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기 의식이 의식상에 있죠. 나라고 하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의식에서 딱 벗어나면 있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사실만 딱 자기가 분명하게 관찰을 해서 있죠. 책에도 나가 없고 숙상행식에도 나가 없다라는 이것을 분명하게 딱 보고 나면 있죠. 나가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나가 원래 실제로 나가 없는 것인데 나의 의식이 그것을 있죠. 만들어내가지고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숙상행식이 있을 뿐 나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인데 우리는 의식상에 나라는 것을 딱 만들어서 고위에 걸려가지고 있죠. 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면 있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보면 사리자 색불이공 공부리색 색적시공 공격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가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색불이공 공부리색 하는 여름을 보면 있죠. 역시 이 색은 물질로 해서는 안내고 몸의 물질현상이라고 이야기했죠. 색불이공 이라는 말은 몸의 물질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이런 뜻이죠. 공과 다르지 않고 이 말은 몸의 물질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예. 아까 공은 그냥 공 이제 자승개공 할 때 있죠.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 몸의 물질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은 몸의 물질현상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이제 색불이공 공부리색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서 있죠. 수상행식이 역부역시도 있죠. 역시 앞에 색으로 뭐 대표된 있죠. 물질현상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정신현상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유 존재는 있죠.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으로 나눠집니다.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이 있을 뿐 거기에 그것들의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실제가 다른 말로 하면 자성이고 자성이고 아트만이고 나라고 하는 그것이고 있죠.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러나 그 존재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것을 깨뜨려 보기 전에는 그 속에서 그냥 그 존재의 실제로 나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그 놈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딱 깨뜨려 보는 순간에 있죠. 나라고 할 만한 그것은 그냥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일체 고액이 된다라는 뜻이고 있죠. 이 반야신경은 하문으로 번역된 하문본이 총 여덟 종류가 있는 데 있죠. 이 여덟 종류 중에서 처음 번역한 세 개 있죠. 처음 번역한 세 개 구마라제 번역하고 있죠. 현장 번역하고 어정선인 번역 이 세 개는 소본이라고 이래서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반야신경의 핵심 내용들 있죠. 그것들을 다 잘라내 버리는 게 있죠. 그것이고 여덟 개 중에서 나머지 그 다섯 개 다섯 개는 정상적으로 있죠. 갱에 잘라낸 부분이 없이 있죠. 전체를 다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도 그중에 좀 또 조금 왜곡해서 해놨 부분들이 군데군데 조금씩 조금씩 노는데 반야신경은 자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있죠. 해놨 것을 제가 읽어봐드리면 대본 반야신경이랍니다. 대본 반야신경인데 대본 반야신경은 총 다섯 종류가 있다고 했죠. 다섯 개 본. 한문 본 다섯 개 본이 있죠. 대본 반야 자르지 않는 있죠. 번역본인데 그중에서 시오의 번역도 좋고 있죠. 지혜론의 한문 번역본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론이 번역한 한문 번역본을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면 있죠. 자 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있죠. 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방법의 핵심을 말해주는 갱이다. 이렇게 있죠. 저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당나라 3장 사문 지혜론이 한역을 했고 저 관정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아문으로 시작하죠. 다른 경인들과 똑같이 있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바가밤께서는 바가밤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께서는 큰 비구의 무리와 대보살의 무리와 함께 왕사성 치봉산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매우 깊고도 밝게 비춰봄 이라는 산매에 들어있었다. 이때 대중관대 관찰에 통달한 간자제보살 이라는 대보살이 한 명 있었다. 관찰에 통달한 간자제라는 대보살이 한 명 있었다. 이렇게 제가 번역했죠. 간자제보살이 존재의 다섯 요소를 관찰해가며 깊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에 전염하고 있을 때 그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깨뜨려 보았다. 우리는 이제 여기 시작하죠. 앞에 제가 여시아문에서부터 간자제라는 대보살이 한 명 있었다. 이 과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빼버렸죠. 이때 이 부분도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합장공갱하고 대보살인 간자제보살에게 물었다. 것 40 40 45 45 Ian 사립을 존재하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깊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하려고 하면 존재의 다섯 요소를 관찰하여 그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깨뜨려 봐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립을 존재하여 몸의 물질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실체가 없는 것은 몸의 물질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의 물질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 몸의 물질현상입니다. 몸의 물질현상과 마찬가지로 느낌, 인식, 업지음, 식별작용도 또한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립을 존재하여 이 모든 존재가 다 소멸된 정멸상태에는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또 더러움도 없고 더러움에서 벗어난 것도 없으며 부족함도 없고 완전함도 없습니다. 이 부분 잠깐 봅시다.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 불감 이것을 번역한 건데 여기 한문 번역본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한문 번역본이 번역을 하면서 조금 왜곡해 나온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했죠. 번역이 된 것은 시호가 번역을 한 한문 번역본이 있죠. 대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멸상태엔 몸의 물질현상도 없고 느낌, 인식, 업지음, 식별작용도 없습니다. 또 눈, 귀, 코, 해, 피부, 의식 등의 감각기관도 없고 행상,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도 없습니다. 또 눈이라는 요소에서부터 의식의 식별작용이라는 요소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인식작용의 구성 요소도 없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또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 소멸된 것도 없으며 내지 넓고 죽는 것도 없고 넓고 죽는 것이 다 소멸된 것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으며 열반도 없고 일반에 이르는 길도 없습니다. 또 지각작용도 없고 의식의 대상을 취하는 것도 없습니다. 의식의 대상을 취하는 것이 없으므로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법에 의해 산매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마음이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며 나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합니다. 간자재 보살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이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법에 의해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법은 대단히 신미하고도 밝은 방법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방법이며 실제로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앨 수 있기에 거짓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문본하고 많이 다르죠. 한문본에서는 시대 신주 시대맹규 이런 식으로 되는 데 있죠. 이완이 다른 데서 번역했던 것입니다. 현장선님이 이 부분 다시 있죠. 시대 신주 시대맹규 이걸 다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법은 대단히 신미하고도 밝은 방법이다. 그래서 시대 신주 할 때 주를 있죠. 현장선님은 주문주자를 썼나 버린대요. 이 주문주자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방법. 수행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산스크립트 있죠. 만트라를 번역한 것인데 만트라는 원래 있죠. 어떤 비법, 방법 이런 뜻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비법, 방법 이런 뜻인데 있죠. 물론 주문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논 개념이고 있죠. 반자신경에서는 수행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방법이다. 실제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불허 이런 말이 있죠. 진실불허 이게 그런 뜻입니다. 진실, 진실, 진실한 것이고 불허라는 말은 있죠. 이때 허는 있죠.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이죠. 망어라는 말도 하고 있죠. 또는 허은 이런 말을 쓰는 데 있죠. 거짓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진실불허 그것이 허소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완성의 진실한 말씀을 말하면 단 것 같습니다. 가신 분이시여 가신 분이시여 열반으로 가신 분이시여 정말과 하나가 되어 열반으로 가신 분이시여 깨달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 이것을 잊죠. 그 뜻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문으로 하지라고 있죠. 그런데 한문 반야신경에서는 주문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번역을 하지 않고 있죠. 앞에 또 주문 주자로 집을 연락고 있죠. 그냥 번역을 하지 않고 산스 그릇대로 그대로 있죠. 읽으면서 그것이 주문으로 우리는 인식되게끔 만들어난 것이죠. 실제는 주문하고 반야신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은 그런 관계입니다. 이와 같이 사립을 존재하여 모든 대보살이 깊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와 같이 사립을 존재하여 모든 대보살이 깊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야신경에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산매에서 깨어나서 관자재보살을 칭찬해 말씀하셨다. 정말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여시여시라고 했죠. 했습니다. 방금 거대가 말한 것처럼 깊은 지혜를 완성하는 수행을 할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할 때 모든 예래가 다 따라서 기뻐할 것이다. 이제 스카프 주님께서 있죠. 산매에서 깨어나서 관자재보살이 답을 해 준 것이 맞다 있죠.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증명해 주고 있죠. 그렇게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수행하면 모든 예래가 다 따라서 기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연한 것이죠. 이때 세종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사리불 존자와 관자재보살과 그 법회 자리에 있던 세간의 모든 신들과 사람들 아수라, 건달바 등이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받아들여서 받들여 수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다 해주고 나니까 있죠. 거기에 있는 온갖 존재들이 있죠. 온갖 존재들이, 생명이 있는 온갖 존재들이 있죠. 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받아들여서 그 법을 받아들여서 받들여 수행했다.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신수봉행이 있죠. 모든 경전이 시작은 있죠. 여시아문으로 시작하고 제일 끝에 신수봉행으로 끝이 납니다. 신수봉행은 끝났는데 이때 우리 보통은 번역해 놓은 신수봉행은 신은 믿고, 믿을 신자죠. 수는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숫자죠. 믿고 받아들여서 봉행, 받들여 행. 행을 보통 행한다라고 번역을 해버리거든요. 받들여 행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받들여 수행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받들여 수행했다. 그 법을 받들여서 그 법대로 수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반나신경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반나신경의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몸통 부분은 간자제보살이 사회부로 준 자에게 말해준 내용이죠.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대본 반나신경을 통해서 반나신경 내용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반나신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했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반나신경은요. 우리한테 반나제를 완성할 수 있는 수행의 방법, 그것을 말해준 것이고 있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은 있죠. 오온을 관찰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관찰해서 거기에는 색수상 행식이라는 존재의 다섯 요소, 이 현상만 있을 뿐 그게 나라고 할 만한 그런 한 존재는 있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있죠. 딱 분명히 자기가 관찰을 통해서 깨뜨보고 나면 있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반나신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제가 반나신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이 반나신경이 실제로 어떤 경전이고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있죠. 그것을 알고 계시면 있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나신경 우리가 주문으로서만 있죠. 그냥 애호도 충분히 공동은 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반나신경의 메시지를 알고 있죠. 반나신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걸 알고 있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떠받들어 그대로 수행을 해가면 있죠. 훨씬 있죠. 몇백배, 몇천배 있죠. 더 공덕이 오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